챙겨줄 테니까 당장 구해봐! 야, 잠깐만. 왜? 내가 임시맹에서 구했다. 아,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또 뭔 소리야. 됐어요. 일단 한 번 봐봐, 응? 야, 야, 들어와! 됐다니까. 캬이... 야, 얘가 나 임시맹에서 한 번 꼭 한 번 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야, 지금 멘탈이 아주 셀 거 같애. 어때, 임시를 데리고 다닐만하지? 당신은 뭐야?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?